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체리가 준 저번에 교환 이날에 교환했을때 체리가 준 피자 diy를 만들건데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해요 좀 아까워서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안쓰려고 했는데 좀 오래된거 같아서 지금 쓰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못 만들 수 있어서 일단 설명서 한번 볼게요 설명서 한번 만들어서 볼게요 설명서 피자 도우를 만든다 피자 도우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따로 알고 있구요 그거 철차는 이제 꾸니슬이구요 발랐을까 이게? 안 발랐으면 좋을텐데 발랐다 말랐어요 그래서 피자 빵 점토를 다시 제가 만들어야겠네요 말름이 말랐어요 말름이 말랐네요 좀 오래됐어요 일단 제가 빵 점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라 말라가지고 뭐 때문에 말랐지? 좀 오래돼서 그런가? 제가 한 계란 여름? 영상에서 찍은 적이 있어요 여름인가 아니면 뭐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거 물감 많이 묻혔다 이거 제가 피자는 진짜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이거를 조금 떼요 눌러요 누르고 길쭉하게 만들어요 길쭉하게 만들고 이렇게 붙어 줘요 완전 똥인데?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진짜 똥이네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쉬울 줄 알았는데 쉽지도 않네요 음 쉽지도 않네요 음 쉽지도 않네 그 다음 소스를 만들 수 있는 음 이네들도 바른건가? 설마 그럴리가 없어 그럴리가 없습니다 그럴리가 없습니다 안 말랐네요 다행히도 피자 소스를 만들어서 피자 소스를 만들어서 피자 도우에 바른다 소스 만들기 사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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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조금 밀어내고 빨간색 물감 제거 빨간색 물감 사용하도록 할게요 굳어버렸어요 물감도 굳어버렸네요 너무 오래되서 굳어버렸나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흐르긴 했네요 터지긴 터졌네요 자 우리가 어때? 자 안 했다 너무 오래됐나보다 진작에 빨리 할걸 흥흥 아니 저는 조금 아까워서 안 썼거든요 아 이거 너무 아깐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잘못되셔서 안 쓰고 있었는데 테리님이랑 딱 두 번 교환을 했어요 근데 DIY는 한번 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교환했을 때 한번 주셨어요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더 빨리 사용했으면 이렇게 안 마르고 잘 사용했을 텐데. 좀 그게 아쉽네요. 제 잘못인걸요. 저는 뭔가가 친구들이 주는 DIY는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안쓸려고 해요. 진짜 애지중지. 쓸 때는 꼭 영상을 찍어야 해요. 자르트 같다. 그것도 다 썼으니까 버려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핑은 예쁘게 장식하면 끝이래요. 토핑 와우 이거 완전 와 이거 실간난다. 어떻게 했지? 우와 신기해. 이런거 만드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와우 와우 대박 unbelievable 파슬리 파프리카 버섯 불고기가 들어가 있네요. 푸짐하네 진짜 푸짐하네 어디갔냐 어디갔냐 집게 집게 집게를 이용해서 갑시다 좀 더 빨리 사용했으면은 점토도 안 굳고 물감도 안 굳었을텐데 좀 아까워서 제가 뭔가 친구들한테 받는거는 진짜 아까워서 안써요. 안쓸려고 해요. 아니면 제가 그때 그 남겨주자 너무 예쁘다 이거 안되겠다 피자는 피자 너무 좋다 이거 생각해서 저 하려고 했던 그래서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오늘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너무 굳은거 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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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